입니다. 이재윤 비쿠리아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잘못된 정보에요. 이지윤씨가 몸치라고 그래서 마네킹 역할을 했다고 우리 작가분 여덟 분이 다 몸치로 채택을 하셨거든요. 한 분도 아빠지고 근데 진짜 못추는 줄 알았는데 이런거 하나하나가 해봤던 분 같으세요. 그건 아니고요. 빅크레쉬가 워낙 잘 리드를 해주셔서 순서에 맞춰서 그냥 한거죠. 그렇게 보이긴 했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. 이지윤씨가 부활의 개건 래퍼라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. 예전에 기회가 있어서 부활 형님들께서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. 왜 치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? 그치 왜냐면 랩을 하셔야 되는게 가사 점수가 붙을 수 있거든요.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? 오빠가 했으면 좋겠대요. 네 했으면 좋겠어요. 화이팅! 자 갑니다.